청소년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방송할 수 있는 청소년 크리에이터 전용 공간, 청다방이 문을 열었습니다. 구립강서 청소년회관 3층에 마련된 청다방은 영상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영상, 음향, 조명 등 방송에 필요한 장비와 편집 장비도 주로 갖추고 있습니다.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, 강서 청소년회관 회원 등록 후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 팀당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, 스튜디오는 5명, 편집실은 2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강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번에 마련된 청다방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청다방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